XSFM입니다. I, D, W, K 오늘도 변함없이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루넥,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코 김치,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아이스퀘어 폴더멘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금방 시작하지요. 너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프루넥 알아? 프루넥? 원적외선으로 건조시킨 과일 스낵. 한 번 손대면 끊기 힘들걸? 그렇게 맛있어? 동결건조다, 말린 과일이다. 다 한 번씩 먹어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완전 아니었거든. 프루넥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프루넥. 선물로도 좋아요. 콕 찝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찝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 찝어, 콕.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주말 순서는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옛 사연 혹은 제보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메일로 간혹 방송작가 분들의 연락이 오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송작가 분들이 저희의 섭외할 만한 대상을 찾다가 저희 게스트들을 종종 데려가 보죠. 네. 그리고 후회하죠. 그렇죠.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든. 네. 네. 여기에서만 말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방송작가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우리 게스트를 데리고 하지 마. 그분들이 거기서 잘리고 여기 와가지고 화풀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들이 못 들었고서. 제가 놀라운 분 중에 한 분이 주요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시사 아저씨. 아 네. 시사 아저씨요. 시사 아저씨. 네. 김민하 아저씨의 TV방송 데뷔를 제가 시켰었거든요. KBS. Y10. 연합뉴스. 아 네. TV에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역시 내 능력이 부족이구나. 다시 통감하게 됩니다. 네. 제정신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분석해내셨어야 돼요. 여튼. 방송작가 분들의 연락이 오곤 해요. 그중에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KBS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계에 입문했어요. 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라면 마땅히 쉬어야 할 그날에 저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추정 60분은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영방송 K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죠. 그렇기에 노동 문제는 추정 60분의 단골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정 60분에 달아왔던 특수고용노동자 열정페이 대한민국의 갑질을 고발하는 아이템에서도 그 방송을 만들고 있는 저를 포함한 방송작가, 촬영감독, 편집감독, 조연출의 장시간 노동과 열정페이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이번 아이템의 부재는 책임지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을 회사도 국가도 아무도 책임져주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템을 마친 뒤에 회식자리에서 저는 나의 고용은 누가 책임져주느냐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자양스럽게 대화 주제가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 회식자리에는 KBS PD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제작진들이 특수고용자들이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에는 참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아이템을 잡고 구성의 흐름을 짜는 메인 PD와 메인 작가 그리고 이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서브 작가, 막내 작가, 조연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카메라를 잡는 촬영감독과 조명감독, 편집감독, 프리뷰어, CG 만들어주시는 분, 자막감독, 사운드 엔지니어 등등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인원은 적게는 10여 명에서 몇백 명까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KBS, MBC, SBS, 메이저 방송사에서는 방송계 비정규직에 대해 절대, 절대로 다뤄주지 않아요. 17년 말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님들 관련 방송을 듣고 많은 걸 느꼈어요. 쏟아지는 관련 기사와 방송 보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방송작가 노조도 만들어졌고 저도 집행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뭐야, 한패잖아. 모르고 읽었네.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는. 이런 제보가 2018년에 온 적이 있고요. 굉장히 조도 면밀하시네요. 이분이 한패로 들어가 있는. 그 문장 전혀 모르겠네요.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요.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아까 들어갈 때 처음에 이 조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론 노조 산하. 민주노총의 언론 노조 산하. 방송작가 지부. 원래 기업별 노조가 이렇게 컸던 이유가 총연맹들이 그걸 그 패턴으로 만든 다음에 그 패턴 위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기업 단위 노조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교섭도 하고 싸움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 단위 노조가 아닌 노조들이 등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했다는 거예요. 총연맹 있고, 산별 있고, 기업별 노조 있고. 그리고 노총은 이 간단한 대로 그대로 싸우는 것도 힘드니까 직군 조합을 따로 만들겠다. 예를 들어 알바 조합, 민달팽이 조합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어떻게 작가 노조가 가입했네요? 네. 이게 이렇게 싸해질 질문인가요? 민주노총으로 들어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수점하신 거예요. 그래요? 대답하기 직전에. 인경위 작가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민주노총 때려 부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아따 이 꼰대들. 어휴, 큰일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말하잖아요. 이현정 작가님? 네. 언론 노조로 들어갔던 이유. 네. 일단 저희가 현재, 지난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저희 방송작가 노조. 2003년 말씀이시죠?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을 못 받게 한 그 사건.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군이잖아요. 프리랜서이자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열고 노동조합으로 신청하고 인정받기까지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신 산별노조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지회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면 노조 설립이 조금 더 쉬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산별노조로 고민을 했었고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언론노조라고 할 때 사실은 저희 안에서 약간의 노선 갈등이나 토론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상당수의 작가들은 기자나 PD가. 싫어요. 사실은 사측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노사가 한 노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애매하네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저쪽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노동자라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산별노조에 들어간 건데. 이쪽에서 보기에는 저 노동자들은 무조건 사측인데.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었고 작가를 채용하고 해고하는 상당수의 주체가 사실은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서운함 같은 것도 되게 컸죠. PD랑 기자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함께 가야 되는 동지이자 동료라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PD들, 기자들, 정규직들. 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사실은 정규직들도 아까 말씀하신 추정 60분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면서 본인들 내부 문제는 입 꾹 다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안에서 많았죠. 고민이 조금 더. 그것도 일종의 동업자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출범하면 더 탄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언론 노조 산하 조합원이기 때문에 대놓고 탄압을 못할 것이다 라는 고민도 조금 있었고 계산. 이게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해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두 패로 갈려나갑니다. 내가 현장에서 봤던 못 볼 거를 보여줄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이겨야겠으니까 시민운동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데 그건 이기기가 힘든 감정이죠. 실제로 감정은 들잖아요.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거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한복판에 들어가서 한번 바꿔보자. 그게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런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다 보면 그러고 살다 보면 활동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보수화되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거 가지고 내부에 논쟁이 생기면 서로 막 말려요. 그런 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혹은 여기 안 들어가면 다른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고 막 싸우고 보통은 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술범하기까지가 조금 진통이 있었고. 어쨌든 사실 그 과정에서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의지를 갖고 언론 노조와 함께 가야 된다는 판단이 조금 있었고요. 언론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사대보험도 못 받고 직업의 안정성도 없고 고용보험 안 되니까 슈러커버도 못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야근 수상도 잘 못 받고 이 문제를 바꿔내기 위해서 막 PD랑 기자를 다 죽일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네. 같이 살아나가고자 하는 걸 해야겠죠. 네. 그동안은 꼴보기 싫었지만. 그게 맞는데 맞는 거는 말로만 맞는 거고 마음으로는 별로 안 다가오니까. 네. 그렇죠. 노선투쟁이란 보통 마음으로 못 받아들였을 때 나온답니다. 실무가 얽히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초반에는 했어요. 왜냐하면 언론 노조 산하 노조 위원장 출신이시던 분들이 지역 MBC KBS의 사장님들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파업을 거치면서 저희가 보수 정부 산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파업과 싸움을 할 때 작가들이 힘을 보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 거죠. 호의적으로 작가 노조에 대해서. 저희 노조가 했던 성과 중에 가장 큰 게 대구 MBC 단협 체결이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대구 MBC 사장님이 노조 위원장 출신이세요. 그런 식의 호의와 좋은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저런 성과들이 사실은 언론 노조에서 같은 동지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잘 돌파가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반면 한 개도 명확해요. 뭐냐 하면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해고라든가 계약서 문제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해자가. 결국 그건 PD와 기자. 네. 언론 노조 좋아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당히 중재를 하기 굉장히 애매한 위치 혹은 선명성 있게 저희들이 싸우기 어려운 부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고민은 저희보다도 언론 노조 소속 정규직 기자 피디들이 고민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그들과 같이 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과연 방송사가 비정규직 없이 정규직의 파업권, 노동사업권이 보장이 되는가. 우리가 비정규직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희가 출범하기까지 2년 정도의 준비 기간 동안 언론 노조가 활동가를 뽑고 방송사 비정규직들을 조직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고민과 결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작가들을 만나면서 노조를 만들자고 설득했던 분들이 사실은 언론 노조 소속 활동가들이었고 파업을 했는데도 방송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외주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우리의 파업, 노동사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상층부에서는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고민 속에 저희는 같이 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긴 하다. 같이 가야 된다는 계산은 확실히 맞네요. 그 길은 맞네요. 정말 정말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최근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스태프 노조 같은 경우는 희망연대 노조를 상위 단체로 택했죠. 희망연대. 가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는 보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또한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노조 소속의 PD나 기자분들, 조합원분들이죠. 특히 지방에서는 지난번 파업 과정에서 방송작가들이 함께 어깨를 걸며매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겠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PD나 기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대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연대를 안 하면 적이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업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그 결과로 부지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권이 바뀌고 사장단들이 교체되고 또 우리가 임단협을 같이 합시다 할 때도 많이 참작이 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큰 방송사들이 정규직들이 큰 파업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깨어난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연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 경험도 있고 언론 노조 내부에서 같이 싸워나가면서 같이 승리를 쟁취하자고 얘기했을 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스테프노소는 스테프노조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방법도 그 방법대로 쓸모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 논의는 그랬다 치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어요. 노조에 들고 싶은 개인들은 노조에 못 들게 해요 혹은 뭐 PD님이 눈치 줘요. 메인 작가님이 눈치 줘요. 이런 한두 마디 한다고 노조가 우르르 들고 가서 거기 앞에서 뭐 PD 나오라고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노조 못 들게 하는. 보통 기업 단위 노조는 기업체가 조직적 방해를 내요.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조합활동의 방해 사례들. 방송작가 유니온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직을 하는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탄압을 외부적으로 해오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별로 조가 아니다 보니까 기업이 돈을 일부러 써가지고 사측노무사를 동원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터져서 그게 큰 언론 이슈가 되고 그걸로 주목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직된 게 아니다 보니까 단발석 사건이 아니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주목을 말하자면 방송사들 입장에서 주목을 덜한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자기들이 언론인데 언론이 안 쳐다봐주니까 그냥 잘 몰랐다. 왜냐하면 노조를 방금 만드신 분들 올 때마다 그거 꼭 물어보거든요. 못 만들게 못하지 않았냐. 혹은 못 가입하게 못하지 않았냐. 보통 방송거리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노조 조직을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단일 사업장에 있으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오프라인 모임들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뜻을 모을 텐데 저희는 조합원이 누구지 몰라요. 전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프리랜서들을 모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돌이켜보면 그런 노동조합의 특징 덕분에 명시적인 탄압이 덜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노동조합에 대한 작가들 내부의 사상검증, 내부의 고민, 우려 이런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내적 투쟁.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난 불이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이미 너무 쉽게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노조 가입자라는 사실을 PD가 알게 되면 날 자르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 자체검열. 네. 왜 노조가 아니라 유니온이라고 하나. 똑같은 단어, 영어일 뿐인데.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작가들 스스로 좀 인식 전환 같은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 가입하신 조합원들 개개인을 만나보시면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나요? 여기 가입됐다는 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 그런 분들이 물론 있죠. 그리고 가입 문의를 할 때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 사실을 방송사가 아느냐를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물어봐요. 네. 보스께서 지금 물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상근자는 가끔 좀 말을 안 하고 고갯짓으로. 사실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차장님이 계십니다. 세 시간째.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내적인 고민들 아니면 자체검열에 의한 고민들은 저희같이 10년 이상이 된 소위 중견급 작가들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연차가 낮아서 더 쉽게 해고되고 대체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사실.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작가들 입장에서 또 커리어 걱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막내 작가 최저임금 받기 프로젝트 같은 걸 기획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일 조직하기 어려운 구성원들이 사실 막내 작가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카스트라는 얘기 많이 하고 이러는데 안목적으로 계급이 정해져 있는 어떤 사회에 의해서 가장 밑바닥을 맡아야만 하는 사람은 보통 인류 전체를 못 믿습니다. 그렇게 키워져요. 내가 누구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지 알지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바로 저 자식이지라고 막 사장님을 바로 핀포인팅할 수 없다고요. 내가 만든 불이익에 대해서.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왜 아무도 못 믿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류의 불이익을 실제로 나한테 주는 사람은 자주 보는 PD도 있고 기자도 있고 그렇겠지만 작가도 있을 거예요. 작가도 연차가 쌓이면 그 카스트 내부에 디테일한 카스트 위쪽 어딘가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차 작가 두 분이 말씀을 이르셨어요. 그러면 작가 조합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내가 20대 중후반쯤의 작가야. 그 꼴을 다 보고 살았어. 작가 조합에 들어가라고? 아니야 관두고 말지. 그런 시니시즘은 없습니까? 대나무숲 있다면서요. 저는 못 보는. 일단 실제로도 노조 조합에 가입을 할 때 그러면 내가 나를 괴롭혔던 메인 작가님이 거기 계시는 거 아니야? 그것도 물어봅니까? 지금 안 웃긴 얘기인데 메인 작가들이 웃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잘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에게 혹시 땡땡땡이 작가님 계시냐? 계시면 가입을 안 하겠다. 이런 기도 하기는 합니다. 마치 다견가정의 문의사항 같네요. 따로 떼놔 줄 수 있나요? 그런 문의가 많지는 않고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대나무숲에서도 막내와 메인 간에 몇 번의 공방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연차 낮은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메인과의 갈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그랬구나 같은 걸 하거나 세족식을 하거나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잖아. 마니또를 하거나. 2년 차, 3년 차 내가 한창 어렵고 힘들고 빡셀 때 그럴 때의 생각과 15년, 20년 돼서 나는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나는 언제든 새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는 당연히 보는 높이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좀 잘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어떤지 사실 항상 경계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건 물론 어떤 특정 개인들의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방송작가의 업무 스타일상 혹은 커리어가 형성되는 시스템상 도제식으로 굴러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몇 년 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랜 병폐 중에 하나거든요. 유니온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합원에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어차피... 그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수입에 따라서 조합비를 내는 동일한 조합원들이고 다 한 표를 행사하는 조합원들이죠. 조합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메인작가로도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은 시점이 된 것 같긴 해요. 이건 작가 내부를 향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합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고민의 결과인데 이게 사실은 소위 호봉제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호봉도 안 주는데 위에서. 여튼. 그렇죠. 이현 전 작가님이 손가락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여튼. 그런데 호봉제 비슷하게 해놨어. 호봉제 비슷하게 실제로 굴러가기도 하거든요. 저희끼리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연차 곱하기 얼마라는 방식으로 주급이 책정되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법률로 정해져 있거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공식적인 개념은 아니고 방송국에서 대강 그렇게 책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룰로 예를 들면 2년 차다 그러면 곱하기 10해서 주급이 20만 원이다. 10년 차다 그러면 곱하기 10해서 주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월 수입이 400만 원이 된다든지 이런 러프한 방식. 각 방송사마다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차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방송작가를 시작한 지 몇 년 차가 됐느냐가 곧 계급이 되던.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방송가 전체의 학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작가. 저는 사실 부정하고 싶은 게 공채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다양한 직군. 연기자, 코미디언, 성우, 아나운서 연차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계단식으로 도제가 굴러가다 보니까 결정 권한이 많은 높은 연차들이 굉장히 생사 여탈에 있어서 저 연차들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단 고용과 해고가 있겠고. 그렇죠. 어떤 현장에서는 피디들이 주로 소위 인사권. 누구를 뽑고 누구를 자를 것이냐를 행사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 주요한 결정, 특히 작가들에 대해서 메인 작가들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은 작가님들이니까 작가분들 개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권력은 언젠가 해체해야 될 대상이겠군요. 네. 노조에서도 저희가 원고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고료가 아니고 방송작가들의 대부분의 페이가 제작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저희는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작비의 한 부분이죠. 네.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못 짚고 넘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일태면 한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편짜리의 제작비가 1억 원은 책정돼 있으면 그중에 방송작가 페이로 한 천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메인 작가는 얼마를 주고 중간 서브 작가는 얼마 주고 막내는 얼마 준다. 이런 식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발휘 안 되는 방식이에요. 원자재 가격처럼 평가되니까요. 그렇죠. 제작비 캡에 우리가 씌워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거죠. 정규직들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작가들은 물건값 사이에 어딘가에 껴져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노임 단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노임이 아니니까요. 그 얘기를 한 거. 그렇구나. 우리는 인건비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제한서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노임 단가가 있으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보통 내부의 결속을 방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만 원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말하자면 메인 작가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야 되는. 그 누군가는 반드시 작가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건비를 받는 노동자지 제작비의 부속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그게 사실 성취가 되면 우리의 고용이나 해고와 관련해서도 PD 일개인이나 국장 일개인이 아니고 회사와 노임 관계를 맺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작가와 막내 작가의 관계도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열쇠가 임금 책정하는 방식에 들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고용 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작가들 사이의 어떤 위계를 결정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카데미 같은 시스템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교육 시스템이 부재해요. 취업을 한 이후에 저희가 방송사 정규직들처럼 OJT를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업무가 배분되거나 업무를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무도 계약서 마냥 구두. 그렇죠. 업무 내용도 물론 구두지만 속달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죠. 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원고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할 때 완전히 백지 상태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배가 되는 거죠. 3년 차, 4년 차쯤 되면 예를 들면 꼭지 코너를 원고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형식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송사 안에 그 형식이 고정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원고 첫 줄은 뭘 써야 되고 두 번째 줄은 뭘 써야 되고 여기서 나레이션을 치고 들어와야 되고 이런 형식을 아예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그걸 가르쳐주느냐 하면 메인 작가가 이전에 썼던 자기의 꼭지 코너 원고 샘플을 주는 거죠. 이것도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협파할 수 있는 문제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 교육이 속달화되는 과정을 당연히 시스템해야 되는 건데 인사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매뉴얼 작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일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원고 형식이 달라요.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방송국의 산업화된 시스템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메인 작가 악질을 누굴 만났다. 혹은 좋은 선배를 만났다.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멀리서 볼 필요가 있겠죠. 정책을 고민하는. 아니 저는 노조도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떨어져서 봐야겠죠. 뭐 때문에 저런 나쁜 선배들이 많이 나왔을까? 많지는 않습니다. 꽤 있을까? 저는 이제 청취자 중에 젊은 작가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상정하고 갈게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답변은 저는 지금 충분히 수긍이 가고 설득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돈을 인건비로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따로 보면 일단 나눠먹기를 물건처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하나 되고 인사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고 포맷을 잘 적당히 정비를 해두면 즉 사람한테 일일이 달려가서 공부할 필요 없게 만들면 진짜 사소하게는 어디는 한글이고 어디는 워드겠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알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원래는 방송국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을 써서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각 프로그램의 작가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매뉴얼이 없다는 것도 결국 오늘 들은 이야기의 일관성에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만큼 중하게 여겼으면 매뉴얼도 만들었겠지. 투쟁의 노선은 분명하네요. 이해됐습니다. XSFM입니다. 콕집어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집어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집어콕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청취자 여러분, XSFM이 창사 5주년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구매! 푸르넥 다크초코가 나왔고요. 그럼요. 탈모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라 파스티치는 초코를 안 팔고요. 그 알씨를 시작했을 때부터 7년 동안 어떻게 버텔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실제로 압박을 받는 제 위의 권력이 청취자밖에 없어서 버텼어요. 청취자는 상관으로서 아주 그지같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여러 명이야. 네, 그래서예요. 수십만 명 중에 진상이 천명만 돼도 되게 낮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상은 저한테는 많아요. 그렇죠. 천대 1이잖아요. 콕조밥 콕김치는 익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다고 이 사람들아. 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 없으시겠어요? 그 전에도 저는 자영업자였어요. 음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악은 상관이 많아요. 연공설도 깼다지고요. 돈에 직접적으로 숙이는 경험도 장난 아니고요. 확실히 같은 실력이면 친구가 많아야 먼저 성공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못 견뎌서 제가 관뒀거든요. 관두고 직장을 바꾸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제가 오늘 알았어요. 직장을 바꾸기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그 두 직업 다. 아무 노마드나 해도 되는 직업이었어요. 저는 그런 일만 했어요. 슬프지만 슬픈대로 장점은 장점인 것을 목요일 시간에 작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딴 데 가기가 편하다. 딴 데 가기 편하면 작가를 관둘 수도 있어요. 작가를 관두는 것도 편해요. 그런데 왜 계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관둬도 되는 작가들을 모아다가 노조를 하고 계십니까? 전략계 국장님이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전략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에 대해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물론 당연히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책을 썼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라는 책이고요. 여러분 많이 사주시고요. 부제는 뉴스룸 뒤편에서 일하는 JTBC 작가의 보도일기입니다. 네. 좋은 책입니다. 속단말로 말하면 손맛을 못 잇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컸어요. 청축을 쓰시나요? 그러니까요. 청축을 쓰든지. 청축 쓰는 거 어떻게 했죠? 기계식 키보드와 비슷하다? 어떤 사실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노동자든 자기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건 사실은 같죠. 어느 만큼의 일을 하느냐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자기 세계를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현장 같은 경우는 내가 뭐를 얼만큼 움직이는가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확인이 돼요. 오늘 만든 거 결과를 오늘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리액션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다른 일들에 비하면 뭘 조립해서 파는 일을 한다면 그게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이 된 다음에 다시 나한테 리액션이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해서 측정이 안 되는데. 방송이라는 상품은? 그게 굉장히 또렷해요. 특히 시사나 뉴스 보도 이런 분야들은 시청자들 관심도 많고.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시청자들 반응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직접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 기업체들이 반응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팀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고 나서 결과가 그날 저녁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포털의 메인 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될 때 댓글이 뜨겁게 올라오고. 그 다음날 무슨 여당의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을 때의 느껴지는 안타. 잘 나가. 홈런이야. 이런 감각. 손맛이거든요. 그리고 제작 과정에 조금만 참여해야 이런 보람이 없지. 에이. 뜻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잘 맞은 날의 그 감각이에요. 저희끼리는 3알만 치면 된다고 하는데 10개에서 3개 하면 엄청 잘 치는 타자고 엄청 잘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그 감각을 거의 매일 느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중독성이 강해요. 그건 중독성이네요. 바로바로 오는 섬세한 피드백들은. 욕조차 심지어 좋아요. 내가 만든 뭔가에 사람들이 반응해 준다는 거. 그거거든요. 아마 유PD님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전 욕은 싫어요. 그 취향은 반대합니다. 취향은 인정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그걸 사실 가장 또렷하게 느꼈던 게 저는 팩트체크 3년 반 정도를 하면서 거의 매일. 그런데 특히 박근혜 탄핵 국면 이럴 때는 현직 대통령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당시 여당에서 주장을 해요. 아니거든. 이러이러해서 아니다. 그걸 말하자면 우리끼리는 박살을 내는 거죠. 지금 제가 외우고 싶냐면 아니거든이라고 말하실 때 안타친 표정이었어요. 그게 하이한 표정. 그렇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5%가 나오는데 우리 샤이 박근혜 층 엄청 넓어. 우리가 봤는데 없는데 완전 짜릿한 거죠. 응 아니야 할 때 그 짜릿함. 그런데 그거에 열광해 주는 사람들 이런 걸 볼 때 그 손맛을 못 잊는 게 사실은 가장 컸고 그래서 제가 직업을 바꿔보려고 한 서너 차례 시도를 했었다가도 결국 이 자리로 돌아왔던 것도 그걸 못 잊어서 인 게 사실은 제일 컸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저 노조를 하니까 그래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년 차를 넘어가고 메인 작가 롤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 상황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도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돈 더 땡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제 거를 뺏어서라도 내가 더 받아야지 라는 거. 혹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원고로 돈을 받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느냐 할 때 그래도 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 우리 업계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 나름의 어떤 소명의식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노조를 우리가 같이 만들자고 했을 때도 기뻤고 뭐라도 좀 하나 보탬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방송국 안에 노조하는 작가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업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양심을 핑계로 한 허영은 되게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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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는 건데요. 일을 해서 그 일이 재미있어 하는 노동자. 기업가가 제일 좋아하죠. 등쳐먹기 좋아서. 그래서 보람 있는 일에는 노동차별이 많습니다.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이요. 박지혜 차장님이요. 박지혜 차장님은 상근 활동가시라서 작가가 뭐가 좋은지 다 까먹으셨죠? 뭐가 나쁜지를 매일 알고 있어요. 하도 제보전가 많이 왔어요. 그거 공부해야 되는 게 일이잖아요. 답 좀 해주세요. 같은 질문에.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는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요. 저 진짜 방송일 되게 좋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노조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목표는 돌아가는. 당연히 목표는 돌아가는. 네. 근데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일단 저는 사실 계속 방송일에 대해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조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거 제가 써온 건데 수상한 토니 모리슨이 당신이 정말로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직 그런 책이 없다면 당신이 직접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머무르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어야겠는데 노조가 없으니까 제가 노조일을 직접 하는 거고 그리고 방송을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곳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집에 돈이 많지 않아도 방송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방송할 수 있고 또 막내가 아니라 작가로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대기업 면접 보러 가셔도 그냥 지금 쓴 거 읽으시면 괜찮아요. 탈출하세요. 그럼 저희 조직 무너져요. 늦지 않았어요. 하긴 청년 김문수가 삼성에 입사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크게 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현정 부지 부장님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옆에서 계속 나까지 올까 안 올까 눈치 보고 계셨어요. 시간이 부족하길 바랬으나 저는 처음 막내 작가에 시작하고 나서 사흘 밤을 꼬박 샌 적이 있는데 가슴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사흘 동안 밤을 샀다. 당연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부당하고 그런데 이걸 바꿀 수는 없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다가 정말 과로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산재 처리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생명보험을 가입한 일이었거든요. 당시 27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보험 월 2만 원짜리 가입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했던 곳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시사고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불공정한 노동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했던 거죠. 혹시 저희한테 메일 보내셨나요? 저는 PD수첩 출신입니다. 그 정도는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노조를 찾아갔어요. 어떤 노조를 찾아갔죠.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아는 게 없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너희 같은 엘리트 20대 여성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만 지금 이해를 못하나요? 경마에 중독된 분들일 거예요. 경마는 시급하죠. 시급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경마는 굉장히 시급하죠. 정말 말로서 조합이 안 되는 말이네요. 시급한 일이 많아. 그래서 문을 두드리러 갔다가 어쨌든 그런 답을 듣고 굉장히 좌절을 했고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접었죠.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아직 시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큰 좌절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권 초기에 MBC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MBC 노동조합을 찾아갔죠. 좀 도와달라. 그런데 거기서는 비정규직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각자 도생의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프로그램을 두 개씩 하고 세 개씩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방송작가 유니온이라는 단체들이 막 실태조사도 하고 막내 작가 구하기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분명히 후배들일 텐데 좀 밥이라도 한 번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그 모임에 이제 수소문을 해서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저런 친구를 만난 거죠. 박지에 찾아. 그래서 그때 느낌이 내가 27살에 노동조합 만들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면 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방송작가 유니온이 어떻게든 작가 노동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도움을 좀 주고 싶다. 그런데 다행히 시기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촛불을 통해 우리가 정권까지 바꿨는데 방송국의 적폐 못 바꾸겠어? 일터에서 촛불을 들자. 이런 마음들을 갖는 작가들이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했죠.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든 이제 출범은 하자.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서로를 다독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세상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드셨겠어요? 굉장히 울컥하는 순간들이 많았고 왜냐하면 옛날에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던 역사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대구 MBC 단체협약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구 MBC 단체협약이 가능했던 건 대구 MBC 작가들이 통가입을 하셨어요. 100% 가입. 싸움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2003년, 2001년에 그렇게 막 노조가 탄압당하고 와해되고 해고 됐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선배들이 여전히 방송계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모여서 노조 출범까지 이어졌고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임경민 국장을 끌어들인 일이라고 생각을 오늘 하게 됐네요. 말을 너무 잘해서. 저는 지금 말한 지 오래되셨을 텐데 오늘 처음. 부지 부장님 말씀이 너무 흠뻑 빠져서 제가 하는 라디오 방송에 패널로 나오신 줄 알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 노조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성을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 사무차장이 어쨌든 현업 방송작가가 되든 아니면 본인이 꿈꾼 다른 일을 하든 우리 조직은 누군가가 빠져도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럼 그 조직이 더 커져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2년 차면 회사 아니라 시민단체 모든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고민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일 수밖에 없거든요. 몇 명의 활동가 우리 셋, 넷 이런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노동조합 울타리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서 정은정, 조성주, 김민하 뺏어가신 방송작가 여러분. 그거 뭐 가져가 봤자 못습니다. 저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하실 수 있으신 가장 좋은 정보는 방송작가 유니온에 가입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가입방법은요. 말씀하세요. 검색하면 돼. 네, 그렇습니다. 검색하면 되는데 네이버는 돈을 줘야 검색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방송작가 유니온을 치면 예쁜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서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작가가 아닌 우리 유PD님 같은 분을 후원해 주시면 돼요. 나 방송작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특수고용노동자의 뭐가 다르다고. 후원회원으로도 많이 오셔서. 전 못 듭니다. 그런데 임종린 지회장님은 부당한 것 같은데 싶어서 전기당의 문을 살짝 두드렸다가 금물살을 타서 지회장이 됐잖아요. 응? 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문을 여러 번 두드렸었는데 그게 좌절당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임종린 지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송곳이나 매트릭스의 세계관하고 똑같아요. 계속 뚫다가 계속 뚫었기 때문에 한 번 뚫리는 날이 온 거예요. 그 주인공은 주인공이 아니야. 가장 최근에 뚫은 놈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런 사례를 만나 뵈었습니다. 방송 쪽이랑 담삭고 사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크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떠한 세력들을 많이 배려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파 씨는 미대생들의 노후보장 대책 중에 하나잖아요. 예술 복지? 노후를 보장도 해줘요? 심심해서 죽을까 봐. 그렇죠. 미대생들 다 하도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사니까. 이 방송을 즐겨 들어주시는 방송작가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제 표지입니다. 그걸 거들어주신 또한 얘기는 마음껏 하신 것 같나요? 길게 얘기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다고 하다가 시간을 상당 부분 오버하고 나가시는 민주노총 언론 노조 산하 방송작가 유니온의 활동가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한마디를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연기자 노조분과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는가 이런 걸 여쭤봤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병헌 씨가 조합비 3,300만 원을 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일단 이병헌 씨가 연기자 노조 소속이라는 것도 놀라웠고 그 금액도 너무나 놀라웠는데 이게 미스터 선샤인 때문에 CJ에서 그쪽으로 출연료를 지급할 때 보통의 노조는 원천징수같이 조합비를 제외하잖아요. 그 금액이 그 정도여서 자동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 금액도 놀랍지만 이병헌 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렇죠. 작가들이 프리랜서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못해요.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그렇고 아무리 방송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노조탄의 부당합을 고발한다고 해도 자기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연락을 가끔 주고 받죠. 패널을 뺏어갈 게 아니라 진행자를 뺏어 가야겠다는 전화번호는 나한테 좀 물어보고 가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